이종인님 어디계십니까 이종인님 이종인님 여기요 어머어머 어서오세요 앞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세요 이야 치마 이쁘고 얼굴 이쁘고 다 되는데 키가 좀 작고 앉아가세요 이리오세요 자 어떻게 사시나요 누구세요 부라마아파트에서 왔습니다 부라마아파트 노래 첫번째 곡이 유진아의 저하늘 별을 찾아 맞죠 근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봤어 근데 웃지마라 우리 누나가 웃으니까 안되겠어 그냥 봤을때 상당히 예쁜데 웃는 순간 확 깨버리네 진짜 조신이 확 나네요 조신이 자 그럼 첫번째에 저하늘 별을 찾아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낌없는 경제 박수 부탁드려서 음악 출발합니다 박수 잘하세요 아 안되는데 몸이 안전하시네 춤이 그쵸 아 안되는데 몸이 안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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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오리나 다행고도 없는 땅은 애일에 또 하루가 갈 거라 하늘을 이사 아 나 너의 미스로를 내게 삼아 지친 몸을 달래냐면서 잠이 안들어 지친 날 지친 아침 내가 둘 때가 마치 우리 속에서 불을 찾는다 우리 속에서 불을 찾는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 나 본다 사람 찾는 땅은 애에게 또 하루가 하루 그려우나 밤 여름을 침무삼아 물벌레를 벗을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이루는 짐지 지친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국 속에서 불을 찾는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공당 1번 우리 이정희씨 야 근데 이정희씨 온전히 노래 잘해 내가 봤을 때 편지 1등이다